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벚꽃으로 잘 알려진 부산 망미동 배화학교 벗나무가 지난 2일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배화학교 관계자는 벗나무 두 그루 가운데 한 그루가 지난 2일 처음으로 꽃망울을 터뜨렸고, 주말 동안 꽃이 활짝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배화학교 벗나무는 꽃잎이 진한 보농색이고 개화 시기도 이른데, 아직 정확한 품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